요니씨 많이 힘든 시간이었죠? 아 네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못돼서 자 깨물아트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샷 카메라 보고 요니 깨물아트 쏘세요 센스 뭐야? 두번 했어 지금 너무 뿌듯해서 좋아한거죠? 아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죠? 네 좋았습니다 자 은유에게 질문이 또 리퀘스트 들어왔습니다 같이 음악작업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를 아 사실 작곡하면 은유이기 때문에 은유가 이 케이팝 뮤지션들 중에서 어떤 뮤지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 저는 저는 지코님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랑 은유씨랑 딱 제가 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죠? 지코씨가 꼭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도 좀 보겠습니다 은유 말고 휘라고 불러주세요 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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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깜짝 놀란 네 글자 심장마비라고 왔어요 은유야 너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아 심장마비 아 퓨 오빠 팬들에게 사랑해로 삼행시해줘요 오 오 이건 좀 급작스러운 곡이기 때문에 은유씨가 준비가 안 됐으면 괜찮은데 아마 저는 승낙할 거라고 봅니다 승낙 아 아 네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은유씨가 운 띄워주세요 사랑해 바로요? 4 사랑해 사랑하는 팬 여러분 진짜 라이브로 지금 즉석에 사는 겁니다 와 진짜 잠시만 랑 랑 랑 랑 랑 랑 실패 혹시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따가 아쉬움이 남거나 생각나면 저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네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오케이